나는 야 루쿠박스 시참을 할 때면 죽기 바쁘다 채팅 응답하느라 혹은 당신이 방불이거나 하지만 이 모든 게 핑계일지 모른다 그러니 혹시 공방에서 나를 만난다면 겁내지 마 루쿠삼촌이야 그때 난 당신을 처치할 것이다 야야 근데 클러스 글러스가 에러디가 없잖아 너무 많이 맞았잖아 나 없다 구성이 나 멋있었어 제가 이 장면을 좀 더 나아가게 되는 거야 이 장면은 불닭한 장면을 보게 될 때랑 불닭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제 다른 배구를 안내해 편안하는 길이 잘 붙이네요 아 잘 쏜다 나이스 나이스 옆치 갯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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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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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왜그래 여기 사람이 있어 뭐야 이거 역시 올리죠 몰라요 어 여기 있구나 아 어디갔어 나이스 나이스 삼촌 무사 올려줘 오 오 오 오 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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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티 다이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우! 아아아 아아 아아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안으로 오케이 여러분 휘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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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그래 지금 저쪽도 살리고 있을거에요 호텔을 지금 바로 시작할게 제가 죽든지 말이든지 제가 죽든지 말이든지 잘 캐릭든지 말이든지 침만 살면 되요 제가 기습할게요 적켰어요 적켰어요 와 진짜 죽었어 차라리 여기 아래로 제가 살려드릴께요 와 루건이 완세 완세 다 끝냈어 아니 아니 살려 샷군으로 다 끝냈어 녹틴 긁어도 나도 몰라 나 몰라 왜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와 긁어도 나 미쳤나봐 하하하하하하 영상 하나씩 또 더워 가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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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곁én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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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중